광주시 교육청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전현직 공직자 위주로 구성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 산하 197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현직 교육청 공직자는 425명으로 전체 위원 957명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와 학부모는 100여 명으로 참여 비율이 낮았고 학생은 5명에 불과한 걸로 나타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